자 반갑습니다 오르비 수학 강사 고병훈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21번하고 22번 조금만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리느라 조금 라이브상에서 그렇게 됐고 편집되는 것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미적분 해설을 해야 되는데 아 우리 미적분이 항상 나오던 프렉탈과 3도극 문제, 도형 문제가 안 나왔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굉장히 쉽게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8번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문제가 원래 3도극이나 프렉탈 문제가 나왔을 때도 아마 28번이나 29번 여기 위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위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과연 어떤 특징들 이렇게 식으로 표현되는 문항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같이 보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상대적으로 선택과목은 어렵지 않았다 자 갑시다 선택 미적분 23번 갑니다 자 요 놈은 그냥 우리가 유리화를 바로 하시면 될 것 같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9n 더하기에 루트 n제곱 더하기 4n 이것분에 얘에서 빼는 거잖아 그치? n제곱 더하기 9n에서 n제곱 더하기 4n을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여기 루트는 바깥으로 튀어나오니까 n 플러스 n분에 얘네들 없어지고 얘네들도 없어지죠 그죠? 무한대분에 무한대분이니까 5n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5 이렇게 갖고 가시면 좋겠네 자 그 다음에 24번 갑니다 자 24번은 매개변수의 미분법이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찾는 dy dx는 어떻게 가냐? dy dt dx dt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복잡하게 나왔지 자 먼저 y를 미분하면 t제곱 더하기 1분에 여기 3은 앞에 있고 t제곱 더하기 1 미분하면 2t 갖고 가시면 되고 t제곱 더하기 1분에 5t 이거 미분하시면 t제곱 더하기 1 전체의 제곱분에 분자 미분하고 분모 냅두고 마이너스 분자 냅두고 분모 미분한다 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약분이 되겠네 자 그럼 계산하면 얘는 5t제곱에서 10t제곱을 빼니까 5-5t제곱 이렇게 가시고 얘랑 얘랑 곱하면 6t 곱하기 t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네 자 그럴 때 t가 2일 때 우리가 찾는 dy dx를 구하면 2를 갖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쟤는 4,5,20이니까 마이너스 15분에 6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 그럼 얘하고 얘하고 약분하니까 2가 되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네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25번으로 갑니다 자 25번은 지금 극한값이네 자 리미트 x의 값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2의 bx제곱 마이너스 1분에 2의 ax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8 그 값이 16이다 자 일단 첫번째 분모가 0으로 가니까 100%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죠 첫번째 0 집어넣으면 2의 b제곱 마이너스 8이 0가 되어야 합니다 좋아 그래서 b값은 3이야 그러니까 2의 3제곱하고 8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지 자 바깥으로 끄집어내시면 8로 끄집어냅니다 리미트 x가 0로 가까이 갈 때 2의 bx제곱 마이너스 1분에 2의 ax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정리가 되죠 그 값이 16이다 그럼 얘랑 그냥 약분하면 요렇게 2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요거 계산만 하시면 되겠네 얘는 그냥 bx분에 ax 가시면 되죠 bx분에 ax고 자 약분하면 b가 3이니까 3분의 a 값이 2가 된다 그러므로 a 값은 6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 그래서 우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네번째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면 정답이 9가 될 거야 뭐 23, 24, 25 뭐 노멀하게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갖고 올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6번 자 지금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lnx 이퀄 t 서로 다른 두 실근 끝났네 서로 다른 실근 계속 우리가 공통과목에서 설명했듯이 실근의 갯수가 나오면 무조건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갯수로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를 지금부터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lnx 라고 놓고 그 다음에 얘와 y는 t 이 놈의 교점의 갯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t 값의 합을 구해달라 그럼 생각을 해봐 어차피 당연히 여기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x가 0보다 커야 되거든 그러면 0 우국한으로 다가오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발산해 그러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그래프라면 y는 t하고 한 점에서 만나겠지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이제 y축이라고 하면 뭐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극대극수가 존재할 겁니다 대충 딱 그 정도 마인드를 갖고 가야 돼 그리고 어디가 y는 t가 되겠어 여기 딱 그 값이 y는 t가 될 거야 당연히 자 그러면 두 번째 갑니다 먼저 f'x 미분을 해주시면 2x 마이너스 5 더하기 x분의 2가 될 거야 자 그럼 이거는 x가 어차피 0보다 크니까 x분의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으면 딱 봐도 인수분의 변해 그럼 2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 이퀄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x는 당연히 2분의 1 또는 2에서 이렇게 극값이 같겠네 아 여기가 극대값이고 여기가 극속값이 되겠네 t값은 x가 2분의 1일 때랑 x가 2일 때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값은 x 대신에 2분의 1을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좀만 빨리 갈까?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바깥으로 튀어나갈게 마이너스 2ln2 이렇게 가시고 또는 t값은 이제 2를 집어넣는 거지 4 마이너스 10 더하기 2ln2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얘는 없어집니다 그죠? 자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9고 얘는 마이너스 6이네? 그럼 얼마가 돼? 4분의 마이너스 24 여기다 24 하면 돼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33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선택 26번도 사실은 크게 어려운 것이 우리가 계속 다 봐왔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관한 문제 원래 이 자리에 프렉탈이 있어야죠 그죠? 원래 프렉탈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이거 조금 더 쉽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 다음 27번은 요거 내신틱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뭐 이런 비슷한 뭐 모의고사 문제도 있긴 했었는데 그거보단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 여러분들 자 26번 아 27번이구나 자 27번 갑니다 자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실수 t에 대해서 y는 사인 x 위에 점 t, 사인 t에서의 접선과 t, 사인 t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루는 얘가 끝난 거야 직선이 이루는 거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그림을 그냥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면 돼 자 보세요 p에서의 접선이 나왔어 요점이 p점이라고 해 그럼 당연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내가 얘를 알파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서의 기울기 자 기울기 탄젠트 알파의 값이 얼마가 돼? 이 사인을 미분하시면 되잖아 그죠? y'은 코사인 x니까 탄젠트 알파는 코사인 t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럼 얘는 x축과 이루는 양의 각도 얘를 보셔야지 얘는 4분의 3π잖아 오케이 그럼 얘는 4분의 3π 이미 된 거야 그때 얘네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θ라고 하자 그럼 다 됐네 알파 더하기 θ의 값이 이미 4분의 3π이고 우리는 누굴 구해야 된다? θ를 구하는 거다 그럼 4분의 3π 마이너스 알파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누굴 구해야 돼? 구하는 값이 리미트 그 t가 파이로 갈 때 파이 마이너스 t의 전체 제곱분의 탄젠트 세타네 아 탄젠트 세타는 예각이니까 우리가 일단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세번째 탄젠트 세타의 값은 탄젠트 얼마가 돼? 4분의 3π 마이너스 알파 요렇게 가시면 돼 탄젠트의 덧셈 정리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되냐? 얘는 1 플러스의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얘 아니 미안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탄젠트 알파니까 아니 탄젠트 알파 그치? 어 마이너스의 탄젠트 알파 요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는 건데 얘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정리하면 얘가 예각이니까 이거 절대값 씌워주면 돼 그럼 얘는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면 됩니다 오케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었어 자 그러면 탄젠트 알파가 누구였어? 이제 코사인 t였었지 그치? 이제 코사인 t를 갖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리미트 마이너스 t가 파이로 가까이 갈 때 자 우리는 파이 마이너스 t의 전체 제곱에 여기다가 이제 코사인 t를 집어넣으시면 돼 1 마이너스 코사인 t 분의 1 플러스 코사인 t가 됩니다 당연히 t 마이너스 파이를 세타로 치환을 하도록 할게 선생님이 세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세타라고 할게 이게 부담스러우면 x로 바꿔도 됩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냐 리미트 x가 제로로 가까이 갈 때 x의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t 대신에 파이 플러스 x 집어넣은 거지 파이 플러스 x는 3 4 분명 각이잖아 코사인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코사인 x 가시고 얘는 음수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됩니다 그래서 땡큐네 x가 0으로 갈 때 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2분의 1이고 얘도 2로 수렴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극한값은 4분의 1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3도국이라고 해야 되나 아 진짜 되게 애매한 문제였긴 했지만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테마를 통해서 우리가 탄젠트에서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신 유형인데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교육청공부의고사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었지 그래서 아마 저거 탄젠트 알파 코사인 t 이런 관계들 우리가 많이 써봤다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테마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28번 자 지금 a는 0보다 크대 그때 실수 전체 제곱 더하기 연속일 함수 fx 이거는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좋았던 문제인데 근데 이것도 많이 우리가 그래프 함수 특징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충분히 좀 쉽게 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가족건 딱 보시자마자 아무 생각 안 들었으면 안 돼 fx 전체 제곱 더하기 2fx 이퀄 a 코사인 세 제곱에 파이 x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사인 제곱에 파이 x 더하기 b다 자 이제 요게 이제 중요했는데 일단 너희들이 이 정도 센스는 있었으면 좋았다 라는 거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니지만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가족건은 사실 이제 식변형인데 이 식변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f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은 결국 a 코사인 세 제곱에 파이 x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사인 제곱에 파이 x 더하기 b 더하기 1이야 근데 자 코사인 세 제곱 파이 x나 사인 제곱 파이 x나 전부 다 주기가 2인 주기함수인데 얘 같은 경우는 사인 제곱이니까 이렇게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도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야 y는 b 플러스 1도 역시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지 어쨌든 상수함수니까 그럼 얘는 전체가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았지 왜냐면 근데 왜 그게 필요했냐면 실제로 이런 우리가 모르는 함수가 나왔을 때는 그냥 무작정 다 값을 때려넣어서 정리하는 거라기보다는 어떠한 특징을 살펴보는 게 가장 좋아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어쩔 수 없어 이거를 그냥 1을 집어넣어서 정리하는 것 밖에 없었지 근데 요 특징을 보셨다면 되게 중요한 특징이었다 이 특징이 자 나는 지금부터 여기 x 대신에 2x 2-x를 한번 대입해볼게 f의 2-x 더하기 1에 전체 제곱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봐봐 코사인에 파이 곱하기 2-x 이놈의 전체의 세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얘 전개하면 코사인에 2파이 마이너스 파이 x야 그러면 2파이에서 파이 x를 빼면 어차피 4사분면이니까 당연히 코사인은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도 코사인 세제곱의 파이 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인도 마찬가지야 얘 사인은 사인에 2파이 마이너스 파이 x의 얘는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아 그치 음 그러니까 결국 얘가 누가 되냐면 fx 더하기 1의 제곱이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찾는게 f의 2-x 랑 fx가 똑같던지 또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 이쪽으로 넘기면 f의 2-x 더하기 fx가 마이너스 2가 되던지 이 둘 중 하나가 될 거야 근데 얘는 안돼 왜? 여기다 빵빵 집어넣게 그럼 f2하고 f0하고 같아야 되지 근데 여기 조건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f0가 f2보다 1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끝난 거야 여기다 빵빵 집어넣어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자 바이 2번 식에다가 내가 첫 번째 x 대신에 0을 대입했어 자 x 대신에 빵빵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f2 더하기 f0의 값이 마이너스 2야 그럼 얘하고 얘하고 연립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f0의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f2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올 거야 사실 별거 아니었는데 이거 식을 찾는 게 되게 중요했고 저거는 x는 1 대칭함수라는 게 되게 중요했어 우리가 많은 함수들을 다루지만 코사인과 사인과 익스포네셜 다 섞였을 땐 저 함수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 저게 되게 중요했다라는 거 자 x 대신에 1도 한번 집어넣자 여기다 1 1 집어넣게 그럼 f1 더하기 f1 마이너스 2야 그래서 f1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제 다 됐어 우리가 여기 있는 주어진 가식에다가 자 바이 가에다가 이제 다 집어넣을 거야 먼저 x 대신에 0을 대입하자 자 여기다가 빵빵 빵빵 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여기다가 0 어차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고 여기다 2 집어넣어도 어차피 0이야 그치? 얘는 무조건 a야 여기다 2 집어넣어도 a이고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나올 거야 그치?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a 더하기 b의 값이 더하기 1은 신경 쓰지 말고 자 0 집어넣으면 f0의 제곱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어차피 2를 집어넣어도 똑같아 2 집어넣으면 저기 갖다 집어넣으면 4분의 9 마이너스 3이니까 어차피 다 똑같다 그치? 그 다음에 x 대신 1 집어넣게 자 x 대신 1 집어넣게 자 여기다 1 집어넣게 자 1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a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니까 익스포넨셜의 0제곱이 1이야 그래서 식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고 자 저기다 1 1 집어넣으면 1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우리가 찾는 b의 값은 2b가 마이너스 4분의 7이니까 b가 마이너스 8분의 7이고 a의 값은 갖다 집어넣으면 8분의 1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이야 우리 a 곱하기 b 구하는 거 아니었어? a 곱하기 b는 64분의 마이너스 7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었다 근데 단지 이 식에서 첫 번째 이거 1 더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기출만 조금만 분석을 해도 충분히 많이 봤던 테마란 말이야 이거를 만들어서 요거가 왔다면 이 식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게 대칭함수일치 원점대칭인지 y축대칭인지 이런 것도 확인해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마이너스가 되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다른 걸 한번 집어넣어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야지 근데 힌트는 얘네 코사인 파이 x하고 사인 파이 x가 났으니까 얘는 주기가 2인 함수니까 아 어쨌든 함수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니까 아 대칭함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추론 요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다라는 거 결국 요 문제 한 문제 풀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래프에 대한 내용들 하기 전에 식에 대한 변형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었습니다 나름 요런 문제는 향후에도 굉장히 많이 다룰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런 문제 정도는 충분히 평가원에서 계속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자 29번 아 요건 조금 내가 의외였어 조금 당황했음 자 지금 A 대신에 A Y 대신에 A 플러스 K X 대신에 B Y 대신에 B 플러스 K 그러면 A하고 B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똑같지 않겠니? 그러니까 하나를 한번 집어넣어봐 먼저 A, A 플러스 K를 집어넣어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에 A 플러스 K가 되고 더하기 2배에 A 플러스 K의 제곱 이퀄 15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A 대신에 다 B로만 바꾸면 나머지는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X 대신에 A를 집어넣으냐 B를 집어넣으냐 따라서 Y도 X 대신에 A를 집어넣으냐 B를 집어넣으냐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것만 전개해봤으면 조금 좋았을 뻔했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2AK 더하기 2A의 제곱 더하기 4AK 더하기 2K제곱 마이너스 15는 제로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 2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없어지고 요거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2AK 더하기 2K제곱 마이너스 15는 0이야 그러면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B제곱 더하기 2BK 더하기 2K제곱 마이너스 15는 0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 식으로 또 전환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대입해서 식과 식을 찾았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럼 얘는 A자리하고 B자리에 똑같은 놈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두 번째 일반화를 시킬게 얘는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2K제곱 마이너스 15는 0 2K제곱 두 근을 AB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두 근이 나오고 2차 방정식이니까 근과 계수 관계 이런 것들이 딱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위의 점이니까 대입할 생각부터 했었어야지 대입을 했더니 A 대신에 B만 싹 바꾸면 되니까 이 식 밑에 나왔고 얘네들을 빼기보다는 물론 빼도 돼 상관은 없어 빼도 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이걸 일반화시켜서 식을 만드는 거야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두 근의 합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A 분의 B 두 근의 곱은 A 분의 C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A에서의 접선의 접선과 B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니까 결국 이제 음암수의 미분을 하라는 겁니다 자 미분하자 자 2X 마이너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냅두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DY DX Y 프라임 나오죠 더하기 4Y에 Y 프라임 이퀄 제로 가끔가 이거 15 그냥 냅두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실수는 하지 마시면 좋을 것 같아 양면 2로 나누면 X-Y 마이너스 XY 프라임 더하기 2Y에 Y 프라임 이퀄 제로야 자 조금만 빨리 갈게 얘네 다 넘겨서 Y 프라임 즉 DY DX를 구하시면 X 마이너스 2Y 분의 X 마이너스 Y 그럼 이제 A,A 플러스 K와 B,B 플러스 K를 다 집어넣으면 돼 자 따라서 요거 파란색으로 갈까 자 접선의 기울기는 야 A하고 A 플러스 K B하고 B 플러스 K면 위에는 마이너스 K 똑같고 A에서 2A 플러스 2K를 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K 이것분에 마이너스 K 곱하기 똑같아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K 분에 마이너스 K 그게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어차피 얘네 플러스로 이렇게 다 바꾸면 돼 어차피 그래서 조건의 맨끝에 뭐라 했어 A 플러스 2K가 0이 아니고 B 플러스 2K가 0이 아니다 라고 나온 거야 자 그럼 우리 이쪽을 갖다 곱해서 정리하면 K의 제곱 야 마이너스 니까 이쪽으로 넘기자 그냥 플러스 얘 전개하면 돼 전개하면 AB 더하기 두 배에 A 더하기 B의 K 더하기 4K A의 제곱 이퀄 제로야 자 그럼 AB가 누구였었어 2K 제곱 마이너스 15네 K 제곱 더하기 2K 제곱 마이너스 15 자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K니까 여기 마이너스 4K 제곱 더하기 4K 제곱 이퀄 제로네 아이고 감사 이거 없어진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얘 계산하니까 3K의 제곱의 값이 15가 돼 그래서 K 제곱의 값이 5였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 되게 쉬웠던 문제야 그치 근데 과연 이거 일반화시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었을 거냐 그게 좀 아쉬웠던 대목이지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선택 미적분도 23번부터 29번까지 오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어 물론 28번은 어려웠다고 치자 근데 그거 어쨌든 객관식이니까 찍고 넘어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자 근데 29번은 충분히 풀만한 거거든 근데 28번에서 막 잡고 막 쇼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시간 지나서 결국 못 풀었단 말이야 좀 아쉬웠지 그래서 29번은 역시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여기 자리에 삼도국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보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식을 대입해서 식과 식 사이의 어떤 연결고리를 찾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선택 미적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문제를 솔직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뭐지 갑자기 웬 등비급수 좀 당황했어 그냥 수열이야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자들한테 어드벤테이지를 주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수열이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수열에 대해서 조금 더 더 한번 감을 잡게끔 만들어주지 않았냐 좀 아쉬웠어 자 AN이 야 등비수열이야 AN이 등비수열이야 근데 BN이라는 수열은 등비수열은 아닌데 마이너스 1이라는 놈과 AN 오 AN은 또 들어가네 등비수열도 근데 AN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7이어도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00이어도 마이너스 1인거야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AN의 값이 음수냐 양수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네 AN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저렇게 나와있네 자 근데 가 조건을 보니까 시그마 N은 1서부터 무한대까지 아 이거 BN의 홀수항들의 합이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라 조건은 시그마 N은 1서부터 무한대까지 짝수 번째 항의 합은 8로 수렴한대 음 근데 B3가 마이너스 1 끝났네 야 B3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끝났어 자 첫 번째 조건 A3는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치 야 생각해봐 등비수열이라며 지금 AN이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A3은 A1 곱하기 R의 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니야? 아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끝난 거야 일단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조건 공비는 음수라는 소리고 그치? 왜냐면 공비가 양수면 계속 뿔뿔뿔뿔뿔뿔뿔만 갈 거 아니야 그럼 절대 마이너스 1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없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야 얘를 얘가 공비가 음수인데 제곱하면 양수지 그러면 A1이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아야 돼 음수잖아 야 끝났어 첫항도 무조건 음수야 이런 수열이라니까 근데 생각을 해봐 지금 마이너스 1보다 다 작거나 같으면 다 마이너스 1이거든 마이너스 1만 다 더해봐 그럼 발사네 어차피 근데 A는 야 등비수열의 공비가 만약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여봐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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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수렴하겠니? 안 하지 당연히 근데 얘는 등비급수가 될 거라는 게 우리의 생각일 거야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많이 해본 사람이 중요하게 느낄 건데 어쨌든 여기에 A3이 있어 얘가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치? B3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치?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가 B3이란 말이야 여기 갔다가 공비가 마이너스니까 다시 플러스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야 두 번째 항은 거꾸로 곱하니까 올라갔다가 첫 번째 항은 엄청 내려가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결국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값은 얼마야? B5네? 이 값은 B7이네? 그럼 B5부터는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단 크지 않겠니? 등비 등비 수혈의 합 그래서 가족권에 의해서 자, 봐봐 가족권에 의해서 얘네 B3, B5, B7은 A3, A5, A7이란 말이야 이제 그치? 근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저 위에 걸 더해야 돼 그럼 얘는 더 작은 값이니까 가는 B1 더하기 B3 더하기 시그마 N은 3부터 무한대까지 B에 2N-1 이렇게 더한 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아, 시그마 N은 3서부터 무한대까지 B에 2N-1은 결국 1-0B R제곱분의 첫항은 A5가 될 거야 그게 마이너스 1이겠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 있는 A2 B2 여기 B4 B6는 당연히 0보다 큰 값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지 그러니까 A2 A4 A6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조건 나에 의해서 시그마 N은 1서부터 무한대까지 B2N의 값은 0B1-R제곱분의 A2야 그 값이 8이 되어야 해 자, 결국 우리 3번하고 4번을 결합하자 자, 여기서 마이너스 A5가 1-R제곱이구 자, 얘는 8분의 A2가 될 거야만이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마이너스랑 자리 바꾸자 A2분의 A5는 끝 R3제곱이고 그게 마이너스 8분의 1이야 그러므로 끝났네 R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다 됐어 R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자, 그럼 다 됐어 그럼 A2의 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자,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1에서 2분의 1을 빼 4분의 1을 빼 그럼 4분의 3이지 4분의 3에다가 8을 곱하니까 6이 될 거야 그럼 A1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2가 될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등비 수열이 되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 수열 따라서 일반항 AN은 첫항 마이너스 12의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 이게 우리가 찾는 일반항 AN의 등비 수열이야 근데 우리 뭘 구하는 거야 지금 여기 위에 갈까 여섯 번째 시그마 N은 1서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을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2의 절대값 시니까 플러스 12 그 다음 6 그 다음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가는 그냥 등비 급수 아니니 그래서 1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첫항 1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이 24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런 발상은 사실 굉장히 많이 옛날부터 해왔었던 수열에 대한 테마였단 말이야 그걸 급수로 바꾼 거야 사실 수열로 가는 것도 맞아 수열로 가는 문제도 예전에 기출 문제 많이 나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과 미적분 선택자한테 어드밴테이지 준 거야 이런 비슷한 문제를 나중에 수투파트 15번에 나왔을 때 너네가 훨씬 더 유리할 거 아니야 조금 신선했어 원래 30번은 항상 적분이나 그래프에 관한 문제나 미분에 관한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요게 나와서 좀 되게 의외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조금 당황했었지 아무튼 평가원은 지금 현재 기하만 빼고 미안하지만 기하만 빼고 조금은 선택과목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줄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 선생님도 기하를 지금 딱 네 문제밖에 못 풀었거든 이제 확통까지 다 풀고 기하는 네 문제밖에 못 풀었는데 문제를 풀면서 와 기하는 23번부터 23,4,5,6 26번까지가 사실 시간도 조금씩은 걸리고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게 만들어놨더라고 사실은 기하 학생들은 왜 이렇게 편해하지 편해해 되게 차별하지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 근데 미적분 봐봐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기출만 정확하게 봐도 충분히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출 플랫폼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확통 학생들도 똑같아 확통도 지금 해설강에 찍을 건데 한 30분밖에 안 걸릴 것 같아 그만큼 확통도 기본적인 문항들로 많이 출제가 됐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1번부터 30번까지 미적분은 다 풀어봤습니다 미적분 선택자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공통과목에서는 기본적으로 3점짜리하고 2점짜리를 못 풀었다면 조금 여러분들이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차피 수원수투를 공부해야지 미적분을 하는 거니까 결국 지금 계속 연계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미적분은 단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어드밴테이지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수원수투공부에 좀 더 심혈을 많이 기울이시고 특정 테마들 있지 여러가지 미분법에서 목세 미분법 합성함수 역함수 이계도함수 음함수 미분법 이런 기본적인 미분법과 뒤에서 치환적분 부분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적분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계산식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지금은 범위가 조금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출제하지 못해서 아마 이렇게 출제했다라고 변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9월 평가원 수능에서는 좀 더 당대한 양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예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미적분은 그냥 막 내팽겨치고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향후에 계획성 있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끝까지 공부를 하시면서 좋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시험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제 7월달 교육청 모의고사로 다시 돌아올테니까 그때까지 또 이제 반사이클이 지났습니다 그죠 반사이클이 지났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를 위해서 좀 열심히 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7월달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